이렇게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신축으로 바뀔 만한 곳으로 대표적인 노원구는요 매매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상승폭이 매우 컸다가 이번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안정되면 또다시 매매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투자자가 관심 갖는 지역은 하락 시기가 끝나고 상승할 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노원구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이 되죠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누적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2.01%를 기록했는데요 재작년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률 1위인 9.83%를 기록했는데 22년에는 하락률 1위가 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서울 25개 구중에서 유독 노원구의 매매가 상승률과 하락률이 큰 이유가 뭘까요? 왜 매매가 진폭이 이렇게 노원구만 유독 클까요? 이것은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지도에서 파란색이면 30년 이상 주택이 10% 이하인 지역이고요 색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30년 이상 주택이 더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노원구를 보시면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노후주택의 비율은요 노원구가 33.9%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뒤로는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노원구 중에서 상계 8동, 9동, 10동은 노후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서울의 공식적인 발전 방향을 알려주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정도로 언급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된 주택단지들,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냥 두고 빈 땅에다가 새 집을 올려야 할까요? 서울은 빈 땅이 없기도 하거니와 건축연안이 오래된 이런 주택들은요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노후주택이 많은 곳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집에 대한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노원구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헌집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지수인 전세가는 낮고 매매가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입니다 흔히 전세가율이라고 부르죠 20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서울 각 자치구별 전세가율이에요 여기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원구의 전세가율입니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낮은 전세가에 비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매매가가 많이 오른 시기였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낮은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인 51.4%의 전세가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신축으로 바뀔 만한 곳으로 대표적인 노원구는요 매매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상승폭이 매우 컸다가 이번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안정되면 또다시 매매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투자자가 관심 갖는 지역은 하락 시기가 끝나고 상승할 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노원구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이 되죠 매매 가격 탄력성이 좋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노원구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KB 주간 시기열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4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노원구 역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6으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1.3 대책 이후에 서울의 중심부부터 금매 위주의 거래량이 늘면서 잠깐 하락이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와 달리 최근 서울 지역별 현장 분위기를 보면요 큰 하락이 나왔던 지역의 실제 매매 거래량이 늘고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데이터만 보시기보다 관심 있는 지역의 현장에 직접 나가시거나 전화를 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1.3 대책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 해제 이후에 서울 노원구 일대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값이 잠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1월 9일에 보시면 마이너스 0.34로 하락폭이 약간 주춤하였지만 아직 고금리의 부담감으로 추가 매수세가 붙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난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사야지 하면서 이 최저점을 찍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물건을 골라 살 수 있고 가격 내고가 가능할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2013년에 긴 하락장이었던 시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상승기가 오게 되면 상승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추가 하락분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이 가격에 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현재 노원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2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64%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차수의 낙찰 가능성이 있는 물건 2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시간상 오늘은 이 한 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이면서 단지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을 품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 먼저 볼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물건이고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아파트 2층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1타경 4468호 이미 경매고요 전용 면적이 20.83평으로 나오죠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해보시면 29평형 물건입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고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요 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작년 11월에 감정가 8억 8,800만원에 시작이 되었는데 두 번 유찰되었고요 올해 2월 7일에 5억 6,832만원에 최저가로 경매 진행됩니다 위치 한번 보고 갈게요 노원구 상계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연안을 넘긴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투자지역입니다 또한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GTX 신호선 창동역 개발 등 인근 개발 호재도 살아있어서 미래가치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지 내에 동일초등학교 상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인접해 있어요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있습니다 상계동의 학원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마들역 인근에 모여있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마들역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은행과 의원, 식당, 소매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성도 좋아 보여요 먼저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김모씨가 1차, 2차 두 번 있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보증금액이 2억 3천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2억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임차인 김모씨가 2억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2천만원 증액이 아니고 2천5백이 증액이 된 거죠 두 가지 내용이 좀 틀리네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1차 2억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래서 최종 2억 5천5백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정보제에 있는 것이 약간 틀린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경매 서류는 꼭 원본을 확인해 보시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억 5천만원이 아니고 2억 5천5백만원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2천5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경매 정규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대학력을 가지려면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이 그러니까 주민등록 2길 그리고 전입 다음날 00시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빨라야 합니다 이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 먼저 체크해 볼게요 김모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입과 점유가 2016년 10월 4일로 동일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00시니까 2016년 10월 5일 새벽 00시에 대학력권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주택 인도 다음날 00시 주민등록 다음날 00시 확정일자 당일 주간 이 요건 중에서 가장 늦게 갖춘 것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이 2016년 10월 4일 다음날인 2016년 10월 5일 00시고요 점유도 똑같고 확정일자는요 2016년 10월 4일 주간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늦은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김모씨의 1차 우선 변제권은 2016년 10월 5일 00시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 1차예요 그런데 증액을 한번 했으니까 2차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도 봐야 해요 전입 점유는 2016년으로 똑같고요 확정은 2020년 10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날 주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 변제권 2차가 되겠죠? 다만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요 대학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3월 8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2022년 2월 23일에 한 걸로 봐서 안전하게 우선 변제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임차인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분석하면서 말소 기준관리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요 건물 등기부의 요약본이에요 가장 먼저 말소 기준관리를 찾아볼게요 2017년 9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고요 같은 곳에서 대출을 3번이나 받았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축은행 근저당이 있고 그 아래로 또 가압류가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인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일단 등기부 상에는 이 말소 기준관리를 포함해서 모두 소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워져서 깨끗한 등기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임차인 분석도 해보셔야 돼요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일이 2016년 10월 5일 00시였는데 말소 기준관리가 2017년 9월 15일입니다 말소 기준관리보다 대학 요건의 효력 발생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래서 만약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낙찰자가 인수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1차 우선 변제권은 2016년 10월 5일 새벽 00시인데요 등기부 상 가장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우선 변제권은 2020년 10월 22일 주간에 발생하는데 을구 6번 근저당과 7번 근저당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집행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는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인데 임차인 김 모 씨는 일단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다른 전입한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금에는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금도 있어요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할 때 혹은 선정 당사자가 있을 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없어 보이고요 따로 배당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당의 세가 문제가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은요 4순위로 배당 받아갑니다 여기서 임차인 김 모 씨와 이 근저당권자들의 우선 변제권은 여기에 들어가요 실순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버릇을 들여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의 세가 있다면 등기부상에 주로 해당 지역 세무소의 압류, 관할 지자체의 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압류가 없는 상태이더라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교부 청구를 하게 되면 당의세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당의세로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다행히 문건 처리 내역에서 교부 청구한 세무서나 지자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당의세도 없어 보이네요 당의세에 대한 배당 방법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분부터 바뀌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 이전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최저가로 낙찰 받았을 때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5억 6,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1순위인 집행 비용을 빼고 2,3,4순위는 없고요 그리고 법정 기일이나 납부 기한이 빠른 5번,6번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등기부가 온라인 강의용으로 나와서 권리자 이름이 다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 스피드 옥션이나 유료 경매 정보 업체를 사용하시면 뒤에가 다 보여요 답답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계산계를 꺼내서 최저가 5억 6,800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빼보는 겁니다 만약 빨간색의 임차인 보증금이 배당이 안 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5억 6,800-500- 임차인의 1차 보증금 2억 3천- 근저당권 3억이죠 중소기업은행 다 합치면 임차인 2차 보증금 빼면요 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에 임차인과 중소기업은행 모두 다 돈을 받아가고 얘만 800만 원 정도 받고 그 뒤에는 다 못 받고 배당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인수 금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가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호별 배치도입니다 아파트 자체가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본건은 이 왼쪽 끝에 있고 내부 구조도를 참고해 보시면 방 3개 하당실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물건인 29평형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로는 경매물건과 동일한 저층의 매물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중층 매물이 금매 7억 원 세 끼인 거죠 그 외에 7억에서 8억 중반선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평형의 최고 실거래가는요 2021년 7월에 14층이 8억 9,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9월 이후에 거래는 없습니다 전세는 3억 2천에서 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4일에 상계주공 11단지 23평형 더 작은 거죠 이 물건이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근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을 할 때 동일 평형 말고도 다른 평형의 거래가와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 등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경매 물건은 스피드옥션 정보에 따라서 권리 분석해드린 건데요 실제 입찰하실 경우에 법안의 3대 서류와 등기부 등본을 새로 떼어서 꼭 확인해보시고요 현황 조사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책임은 따로 지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작년 하락률 1위였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고요 실거주에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경매라는 간단한 도구만 알고 있어도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저가로 내 집 마련하기 딱 좋은 시기죠 미리 경매 공부를 해두시고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이 물건은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낙찰 받으실 수 있는 물건이에요 더 이상 어렵고 두렵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픈한 경매 정규 강의가 여러분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번에 불고 1번에 불고 kendi 있음 kur